동이 아니고 덕구가 걸려있습니다. 우리 음료사는 저렇게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법당 건물이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전 유명한 사찰입니다. 여기는 프리 와이파이 존입니다. 비를 피해 치마 밑에 대기하고 있네요. 구석사 구석사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단 계단 빨리 올려놓으시오 힘들지? 본디고잉입니다. 소녀 구멍 밑에서 비는 내리고 또 구멍사이 무량수전 빼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부 불국토다 여기가 불국토다 불 3개 부처님 부처님 우리 부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